윤석열 총장 징계 반대했다고요. 네, 진무집평 경제과장이었어요. 그 보은으로 총장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당시 장관이 차관 기조실장 모아놓고 상의하셨는데 찬성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 위원님도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본인 찬성하셨어요. 제가 찬성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검찰과 침몰하는 배에서 손 꼭 잡고 계십시오. 그 과정에서 멀미가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다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장녀하고 장남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일가족수사 검사 몇 명 수사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21명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국 전 장관 재판받고 있는 게 장학금 딸 장학금 사건이에요. 서울대학교 장학금. 후보자 장남이요. 서초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한성 손재한 장학회 장학금으로 대학교 학비 전액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이 장학금을 본인 장남은 문과 학생인데 받았어요. 당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했다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전혀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이과 학생한테만 주어지는 장학금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과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에요. 이과 학생들한테 주로 주는 장학금이라고요. 아니, 이과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나중에 자료 제출하세요. 이 장학금은 교장의 추천, 교사의 추천이 없으면 안 되는 장학금이죠. 이거는 민간 장학금이고. 후보자의 장난만을 찍어서 줬다면 그것은 뇌물 아닙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조국 대표님 장녀에 대해서도 뇌물로 수사를 했거든요. 기소했고. 오죽하면 같이 학교 같이 보냈던 학부모들이 저한테 제보를 했겠습니까? 노벨 장학금 한번 보세요. 그런데 다음 학교,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저 장학금 손재한 이사장이 보세요. 일본군 징병 1기생입니다. 만주에서 복무한 분이시네요. 자, 다음. 후보자 장녀도 최근에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이수했죠? 네. 대학원 단위에서 장학금 받은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장학금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동의 오늘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끝까지 자료 제출하실 건가요? 제가 자료 제출 열람시켜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람이요? 제출 안 하시고요? 사생활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중요한 내용입니까? 아무 혐의 없으면 제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대표는 무려 21명의 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그 딸의 장학금 관련해서 수사를 하신 거죠. 후보자 장녀도 서울대 대학원 장학금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자료 제출을 하되 열람시켜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학금하고 후보자하고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요. 자료를 제출하되 열람시켜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제대학원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후보자 장녀는 국립외교원의 연구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1명 지원자 중에 한 명만 뽑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네, 몇 명이 지원한지는 저것도 모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최종 합격자를 보시면 서류 심사에서 11명 중에 최고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정당한 점수였을까요? 그럼 최종 합격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정당한 점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수업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시죠? 네, 모릅니다. 박철희 교수입니다. 박철희 교수는 지금 현직 주일 대사죠. 이분이 본인 후보자 장녀 입사할 때 원장이었는데 이분 박철희 씨 어떤 분이냐면요. 2019년 5월 10일 중앙일보에 기고된 칼럼 한번 보시죠. 이전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 칼럼 내용 보세요.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 이 내용에 동의하시나요? 제가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하시냐고요.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 저게 지금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글 모르세요?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는 한글을 읽으시면 되잖아요. 해석하시면 되고. 반일이 북한에만 이롭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 의견을 묻잖아요. 후보자 인사검증 자리입니다. 여기는.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저게 어떤 취지로 지금 되어 있는 말인지.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어떤 분인지 다음 거 보여주세요. 나카손의 야스위로상 수상자들 보십시오. 제 1회가 박철희 주일대사입니다. 5회가 지금 윤석열 정부 총회를 받고 있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김태효 차장이 5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박철희, 김태효,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심우종 후보자. 뭔가 연결이 되지 않으세요? 전혀 안 됩니다. 박철희가 수장으로 있던 국립외교원에 11대 1의 경쟁을 뚫고 후보자의 장려가 합격했습니다. 과연 정당한 채용이었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채용서류를 내세요. 왜 안 내십니까? 이 채용서류를. 국립외교원에서 자료를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자료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오전부터 제가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채용서류 전체에 대해서 내시라는 거예요. 의원실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내지를 않습니다. 후보자가 동의를 안 해주셔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특혜 채용되었다는 것이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뇌물죄가 있다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21명이나 되는 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샅샅이 뒤져서 장려, 장학금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장려, 장남, 이 장학금 어떻게 받았는지 소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망입니다. 소명하셔야 됩니다.